급하게 낮췄지만 이미 늦었죠 급하게 버튼을 뗐지만 늦었으 어허... 굳이 버섯은 먹을 필요가 없지 그냥 루드위 아직 한번도 구경 못했고 루드위뿐만 아니라 쿠팡 군단 애들을 구경을 못했어 에라이 씨 야... 요즘 무서운데? 실패하면 죽는 거잖아 잠깐만 잠깐만 루드위뿐만... 오케이 루드위뿐만... 왜 이렇게 짧지? 반응 속도 테스트 어머나 아니 좀 바로 했잖아 와 진짜 관성 기계 맥히네 진짜로 아우 노우 온오프 안쳤어 아 왜 여기냐고 온오프가 쳐졌기 때문에 다르죠 게임 3업 어 아니요 내가 그게 뭔지 몰라서 별로인 것 같아 조회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좋던 게 안 보일 뿐이야 어 잠깐 이게 그 좋아요를 누가 누가 줬나 확인하는데 이제 맵에서 확인하기 가능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아마 최대 100명이 표시될 거야 그래서 100명이 더 넘어가 버리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블러드 트레일리님 안녕하세요 여기 오토스쿨이 아니네 어 잽싸이 온오프를 쳐가지고 5 빠져 으 으 으 으 파밍은 안 되나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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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칸 진심인가 오케이 코인 주지 말고 끝내자 그렇지 일로 와 하민 각 어 내가 지금 이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내밀잖아 항상 내 쪽에 내미는 건 아니라고 으 으 으 으 으 으 얘를 잡아야지 내가 안맞을 것 같다 으 으 먹으면 안되는 거예요 으 으 아 제발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바닥에 있는 거야 바닥에 있는 거야 바닥에 있는 거야 없으면 이상하지 으 에반제라드님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깬 거예요 으 으 야 그와중에 또 저게 먹어지는 판정이 된다 으 으 내가 던진 거니까 으 아까 그 맵을 와 이게 이게 된다는 거면서 놀랬잖아요 제가 제가 깬 거예요 아니 방법은 딱 보이지 그냥 떨어지는 와르르 그 어 어 으 으 으 으 이제 이렇게 에 пап 와 말이 안됨 진심 말이 안됨 이게 됐어? 와 와 어떻게 저게 됐지? 제가 방금 컨트롤을 왜 그렇게 했었냐면 그 토간에 걸리면서 떨어졌죠 제가 그래가지고 뭔가 뭔가 좀 안 뭔가 이상해 가속점퍼가 안된거는 거의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애초에 구조가 저래서 조금 더 천천히 뛰었으면 되요 세이브 저 안쓰기면 죽어요 나와 어우 죽어버렸어 세이브가 토간이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안나오고 그냥 끝나버린다고? 여러분 코인 이득? 코인 이득? 어 그러네 히든을 하나 발견했네 근데 여긴 없을거에요 아마 없을거에요 코인 손실보기 싫으니까 과감하게 나이스 20원 이득 한 맵에 더 나와야되는건가요? 아 버섯이 나온다는 얘기냐 설마? 아니 지금 캠에 안보여겠지만 토간 밑에 버섯이 하나 있어서 나온다는건줄 알았는데 안나오는데 저런식으로 있어가지고 이런식으로 준다는건줄 알았어요 아유 정말 에휴 아 제발요 ỉ 아 킨 킨 킨 킨 킨 킨 킨 킨 рес 킨 킓 어 오케이 하나이득 이uri 가시기둥을 넣질말든 그것때문에 헷갈렸어. 왼쪽이지 않을까 하면서도 오른쪽에 있는 가시기둥때문에 헷갈렸어. 콩나물에 매달리면 점수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타밍이 안됩니다. 설마 계속 이어서 갔었어야 했나? 3마리 밖에 없잖아요. 장난치냐고요. 혹시 보이는거라면... 어차피 똑같구요. 빡세다. 이거 로스트 레벨 1-1인데?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바닥에 있지만... 소 힌강 소나 힌kl 미 독고서지 근데 여어어렇게 막 따라오진 않고 중았나 보다 아니야? 아... 몇 마리야 이거 파밍이 되냐? 몇 마리야 이거 아 한마리 부족해 시아의 마술로 한마리 더 그렇지 아 근데 이렇게 치면 안되는구나 가치는구나 그니까요 가친다 치면 시작시점이네 호오오오 깨꿀 소리가 사실 다르네 아 바닥 있냐 있냐 따하이 따하이 워너 요거는 1-4 네요 조금 생긴게 다른데 근데 1-4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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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저도 이제 슬슬 맘을 가게 나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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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 모빈 5 어 되게 짬뽕 해놨네 콩이 그만 줘 더 주면 좋고 요우 그래도 오랜만에 그냥 일반적인 컨트롤 좀 한 것 같네 카이조 같은 그런 컨트롤 말고 그냥 기본 컨트롤 설마 올라온다 아 근데 점프 방금 왜 이렇게 낮았어? 천장에 뭐가 있던 것 같은데 아 빠르다 아 빠르다 다시 또 천천히 세이브 마침 또 두 번째도 용압이 올라오진 않구요 내가 원하는 건 빨간 거 아니 잠깐 아 제발 살려줘 아 그게 왜 마지막에 밟히냐고 아 박 나오냐 저거? 이걸 이렇게 손해볼 거냐고 그냥 한판에 깨는 거 아니냐고 이거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미야우 미야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